산자와 죽은자들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과학과 미신 팔을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나는 무당의활입니다 정주님 오시죠 대통령이 아마는 고인분이 되었네 뭔가가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한국 상위 1%에겐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여기 듣도록도 못하던데 이장 안한테 5억씩 준다는 거야 영유고 탄 방자 안해 보겠지 쉽게 말해서 못 팔아 보통 산소차례가 보다 하는데 대사에 부서에 부자 부시랑 의장이랑 분시하는 거지 위약의 제공이 전문이야 당기고 너 동의팀이 원각합니다 하나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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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요